망국 나라를 잃는다. 어떤 심정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상실한 지옥의 금화. 오늘은 8월 29일입니다. 1910년 오늘 우리나라는 일제의 국권을 감탄당합니다. 경술련 국권을 상실한 지옥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죠. 1876년 일본은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저 물건을 사고파는 작은 관계로 시작했던 모습. 그러나 이후 이권을 양양금 가져갑니다. 최초의 철도 경인선. 러일전쟁을 위한 경부선. 경인선. 그 다음은 경제 시스템마저 정확히 들어가죠. 우리나라 돈을 일본 화폐로 바꿔놓은 자금. 메가타의 화폐정사. 이후 식민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양척식 주식회사마저 세웁니다. 이러한 경제수탈뿐만 아니라 러일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의 땅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1904년 한일의정서의 체결. 내정관섭을 위해 고문을 파견한 1904년 1차 한일협약의 체결. 외교권을 강탈했던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단을 해산시킨 1907년 정미칠조약의 체결. 정말 치밀할 정도로 정교하게 우리의 이권과 주권을 잠식해 들어온 일본. 그들은 드디어 이 땅을 완전한 일본의 식민지로 안내받았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형식군인 어전회의가 개최되고 이완용과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한일협약조약이 조인되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 29일 일본의 한국강제협약조약이 공포되면서 우리는 황했습니다. 이 참담한 기억의 역사가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고작 100여 년 전 일이었다는 믿겨지지 않는 이 사실. 경복궁의 일장기가 걸렸던 참담한 모습. 다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되겠죠. 기억합시다. 아픈 역사조차도 기억할 때 우리의 역사는 건강해지니까요. idepress相信 We gere você is aendesoft습니다.